방어와 외래 쓰다 익혔어요? 많이 쓰다 익혔네요. 어제 한문데 많이 있던 것 같아요. 많이 쓰다 익혔네요. 이 상처는 왜 있는거에요? 상처가 아니고 쓰다 익힘이라고 해야되는데 이런거는 이게 축빵이에요? 축빵인가? 국빵의 축양으로 지구끼리 많이 쓰다 익힌건데, 오늘은 가격이 좋은 편이네요. 10kg짜리 방어입니다. 10kg. 축빵. 지금 10kg짜리 방금 다른거, 그거 지금 대운상에서 작업하는 겁니다. 좀 쓰다 익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피멍이 좀 들은 것 같다고 하는데 일부러 알고 이런거 한거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0kg짜리 작업 들어가는 겁니다. 좀 쓰다 익힘이 있어가지고, 좀 쌓아서 그대로 한건데 일단 속살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원 아니에요? 예? 공원 아니에요? 예? الز고인것 같은데 네? 네? 턨고인것 같은데 그 다음에 오 완전히, 진짜 잘못 산거 아 이거 못먹으면 이게 다 피먹은거 아니에요 저거? 네 피먹은거 아니에요 와 저러면 못먹는거 아니에요 이거 왜 뭐 이래요 제가 좀 따로 샀는데 이게 잘못 산거 같으면 완전히 저기인데 제거에요 이거 못먹을거거든요 열대고기인가? 햇살은 좀 나왔고 뭐죠 햇살은 좀 많이 나왔는데 왜 이래요 아니 저요 저 왜? 제가 가진거라고요 이러면 어찌됐든 형 그래도 해 좀 해봐요 해봐요 응 한번 해 해 해 해 해 해 해 진짜 이런 경우로 또 이렇게 까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쩡쩡쩡쩡 이렇게 있는거는 또 이런 경우는 아니 엊그제 또 누구 하나 잡았다 이라고 됐다 그러것다고 그랬잖아 아 그냥 쓰닉김이 있을 보통 조금 있는 건 괜찮을 텐데 이렇게까지 일하면 이건 완전히 전체적으로 다 우와 이건 좀 완전 적이네 살은 엄청 좋아 살 자체는? 근데 이게 멍이 들어가지고 살이 안 들어가야 돼 살이 안 들어가 단단하고 좋은데 이건 어디 한 두 분 그냥 짓고 말아서 잘라내면 되는데 이게 이제 골고루 느낌이니까 그건 할 필요도 없겠지 아니 저거 이거 어때 일단 한 한번 한번 예 예 예 아유 돈만 넣으면 와 와 와 Tyr 오 물 빼고 자주 가야 돼요 와 나 왔다 나와 여쭤 애써 와서 이야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안 사야 돼 이것도 경험이에요 이렇게 까지 그럴지는 몰랐지 어느 한 쪽에 빨갛게 머리 치고 조금씩 그런 거는 괜찮더라고 쏘고 복부분만 잘라내면 돼 와 이거 아니다 이건 그냥 버린 건데 먹을 수 있는 그게 아니지 않아요? 이러면 이거는 먹기가 좀 되겠지 이거는 먹기가 되겠지 일단은 작업을 해가지고 뱃살도 피가 이래 있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먹기 참 곤란한데 예 아 이건 아니다 진짜 아니다 이건 너무하네 그러네 아이고 이건 아니네 버려야되겠다 버려야되 또 어떻게 버렸어 가서 조절해도 잘 써야지 이게 조리지 이거 뭐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겠냐 이거는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 가지고 와서 일을 도저히 이러니까 못 먹으니까 이거를 서로 편해봐야돼 아니 아니 그냥 일단 일단 한번 이거 한 반쪽만 줘봐 봐요 담아줘봐요 아니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반쪽만 주면 되잖아 응 그냥 내버려 두고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아 아니 이거를 내가 못 먹고 손해보자 그 사람들도 이런걸 안 사야돼 그러니까 근데 안 사야되는데 이게 죽은걸 사면 몰라 이거는 죽지 않은걸 사도 이거 사는거야 아 사는거도 이거 속으로 안 사야돼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그런거는 참고를 하는게 좋겠어 그 사람들 그냥 이거 다 다시갔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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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내가 다시 올거니까요 그냥 아니 다 가져가라고요? 다 가져가요 근데 다 가져가면 이거 못먹는다 이런거 아니 나는 일단 돈을 줘야될거 같은데 일단 이거는 그 사람들도 손해봐요 이거 가져가요 이거 어디가 오는데 아니 이거 조금 들었어요 아 이거는 가서 얘기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냥 피멍든 저기 뭐지 너무 상처받은거는 절대 사모 안되는 그런 상태 같아요 여기 지금 10kg짜리 아까 잡던건데 여기 갈비뼈 부분 보세요 이런 상태니까 피멍든거는 싸더라도 하지마세요 제가 여기 그냥 저 사장님한테만 손에 끼쳤어요 여기 거기 스달킴 아까 찍은게 아마 있을거에요 그거 보고 나중에 좀 그냥 버릴거에요 다 버려요 이거 의미가 없어요 다 버리는거 예